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냥 집으로 가세요 저렴하고 수준 높은 학원을 원하시면 저희 학원뿐입니다 궁금한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은 소중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학생이나 왕따 모두 챙깁니다 천지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저희에게 믿고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학생들은 저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맞지 않습니다 촌지는 절대 챙깁니다 내성적인 학생이나 왕따 모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소중합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부만을 강조하는 것은 저희 학원뿐입니다 저렴하고 수준 높은 학원을 원하시면 그냥 집으로 가세요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면 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학생들의 개성전 3000 경우한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